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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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78번 출구 쪽에 있는 오래된 빌라예요. 오래된 빌라인데, 내부는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층은 4층이고, 옵션은 가스레인지만 있네요. 싱크대는 최근에 바꾼 것 같아요. 방은 3개인데, 3개중의 하나는 보다시피 미다지문입니다. 가격을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안받으세요. 여기 화장실 하나고요. 가격이 확정되면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배나 장판 상태가 A급으로 좋지는 않아요. 원체 오래된 빌라라서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가격은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빌라이기 때문에 아마 대출도 무리 없이 어지간한 가격이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가 큰 방 화장실, 미다지 얼마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가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아주 오래됐어요. 내부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네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청소년 시작 날씨